예비 선거 1,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선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 많습니다. 문제는 막판 흑색 선전대라고 합니다. 상대 후보들이 한인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불법 선거까지 획책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더욱 심각한 모양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한인 후보들 우리가 지켜내고 당선시켜야겠습니다. 한인 사회의 힘, 바로 나의 한 표가 결정합니다. 이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